청춘 빛나는 무대로 나오다 청춘마이크 안녕하세요 청춘마이크 서울 FM 19.6 메가헤르츠 보이는 라디오 1일 DJ 한민영입니다 저희 블록코 프리마베라에 따끈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브라질 음악에 빠져있는 30대입니다 잘 알진 못하지만 우연히 브라질 음악에 접하게 되면서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악기도 음악도 정말 넓은 범위의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걸까요? 블록코 프리마베라라는 팀도 브라질 음악에 빠진 후 청춘마이크를 통해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악기들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악기로 연주를 들려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음악에 빠져있긴 하지만 부알모신 청춘들에게 브라질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세요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번 회차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브라질 음악 신선한 걸로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부알모신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블록코 프리마베라의 공연을 보러 가실까요? vamos 삼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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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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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눈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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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